부동식 이것을 풀면 이라고 했죠? 소스 나와있는건 어떻게 하면 될까? 분수로 고치면 되겠죠? 이정도 분수로 고치는거 빨리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. 몇 분에 몇냐? 그렇지. 5분의 1 x-3 크다 4분의 1 곱하기 x-11 됐어요? 전개시켜주지 말고 양면을 얼마나 곱해주기 시작하는데? 20 곱할거지? 부동으로 하나 바뀌면 되는데 안되죠? 인식목해서 씹읍시다. 시작 4x-60이죠? 크다 얘는? 5x-55가 되겠죠? 많이 안맞니? 맞아요? 5x2항시키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 x 크다 마이너스 60을 2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?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x는? 양면의 마이너스 1 곱하기 주니까 어떻게 돼? 마이너스 5 보다는 부동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? 바껴야 된다 그치?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? 한 몇번? 6번 부동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분명히 봐 응